철도의 철도의 철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부설되었다. 가장 처음으로 경의선이 1906년 4월 3일에 서울 신이주간이 개통했고 이후 경원선이 1919년 함경선이 1928년 평원선이 1942년경에 개통했다. 종전 후 남북에 각각 국가가 세워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철도는 공격 대상이 되어 많은 시설이 파괴되었지만 소비에트 연반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원으로 복구되었다. 2013년 9월 22일 라선특별시와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5년간의 보수 끝에 개통했다. 이로 인해 평양 물결표 두만강간 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될 전망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러시아의 모스토빅이라는 기업체는 250억 달러를 들여 20년간 약 3200km 위 철도를 현대화하고 그 대가로 히토류를 채굴하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민에게는 일부의 특권계층을 제외하고 자가용 자동차가 없으며 고속버스 등의 다른 교통수단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철도가 도시 간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에너지 부족이나 보선상태 차량의 정비상태의 악화 때문에 운유나 지연이 항상 일어났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여객분담률 62% 화물분담률 90%로 도로보다 높은 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한보다 복선화율은 낮으나 전철화율이 높다. 선로는 오래된 것이 계속 사용되어 하중에 약하고 괴간 유지가 힘들며 상부와 측면마모가 심하고 이음부문 고착품이 불량한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37, 40, 50, 60KILOGRAMPERMETER 등 종류가 다양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부 등지에서 생산한 선로가 섞여있기까지 하다. 침목 또한 목침목과 콘크리트 침목이 혼용되었고 특히 목침목은 부식이 심하지만 교체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자갈인 도상에는 강자갈과 쇄석이 혼재되어 열차 운행에 지장이 있으며 터널 또한 일제강점기에 건설한 뒤 방치되어 콘크리트 부식이 심하다. 표정속도는 시속 25에서 60KM으로 남한의 시속 70에서 300KM보다 크게 떨어진다.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하여 경유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전기기관차 열차를 주로 운영한다고 한다. 철도 수송 원가는 자동차의 34%, 해상운송의 53% 수준이며 철도 화물의 평균 수송거리는 약 160KM로서 자동차 화물 운송거리의 15배, 연안해운거리의 1.7배가량이다. 전철용 전기로는 직류 3000V를 사용하며 변전소의 종류는 수동 및 반자동식이라고 한다. 이 전기는 일제강점기 때의 금강산성과 동일하다. 붉은기 5043호 전기기관차 차량으로는 2004년 기준으로 디젤기관차가 6종, 전기기관차가 4종 운행된다고 하며, 증기기관차는 역군의 입환용으로 간간히 쓰인다고 한다. 현재 사용되는 증기기관차에는 대략 3가지 형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미카영 증기기관차, 해방형 증기기관차, 알코사와 볼드인사에서 제작한 210의 공형식의 증기기관차가 있다. 미카영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수입해 운용한 것으로 6600호대 등의 번호를 사용한다. 해방형은 미카영과 유사하며 중국에서 제작한 것을 수입했는데, 6100분의 6000호대 등의 번호를 사용한다. 210의 공형식은 1940년대 중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소련에 제공했던 미제품을 한국전쟁 후에 소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여한 기관차다. 이 밖에 동유럽 등지에서 수입한 증기기관차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디젤기관차는 내연기관차로 불린다. 세별형과 금성형이 주력 차량인데, 금성형은 세별형 내연기관차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차량이다. 이외에도 cse-26에서 21형, bj형, df1형, df4형 기관차가 있다. 전기기관차는 현재 생산되는 것이 대략 5종류가 있지만, 전기사정이 좋지 않아 근래에는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다고 한다. 붉은기 4000호대, 붉은기 5000호대, 붉은기 6000호대, 전기 50형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11년에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성군붉은기 1호를 생산하였다고 한다. 이 밖에 협계 전기기관차도 운행되고 있다. 영어 위키백과 등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대로형 전기기관차도 전기하, 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운행 중이라고 전한다. 4054호와 8002호 기관차가 평양 3대 혁명 전시관에 보존 중이다. 전동차로는 평양 지하철도에서 운행하는 주체호가 있으며, 이 차량은 세 종류가 있다. 초창기의 차량은 DK4형으로 1972-1973년에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았다가 1998년에 다시 중국으로 팔려 베이징 지하철 13호선에 쓰이고 있다. 이후 1996-1997년에 독일민주공화국의 해닉스도프사에서 1978-1982년 사이에 제작한 지하이형 차량을 수입했다. 1998년에는 DWM과 오행케이라는 독일 회사에서 1957-1965년 사이에 제작해 서베를린에서 운행하다가 폐차할 예정이었던 D형 차량을 구입했는데, 당시 금액으로 300만 마르크에 매각되었다고 한다. 2015년에는 김종태정기기관 차연합기업소에서 제작한 차량이 공개되었으며,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방통으로 불리는 객차는 상급 침대, 일반 침대, 상급 좌석, 일반 좌석으로 나뉜다. 창문의 유리가 부족해 비닐을 대신 사용하는 객차가 많다고 한다. 평이선 열차 열차의 종류에는 크게 여객 열차, 화물 열차, 임시 열차가 있다. 여객 열차는 최대급행 열차, 중급행 열차, 완행 열차로 나뉜다. 최대급행 열차는 시종착력, 기술력, 도청 소재지역에만 정차하는 열차로, 대한민국의 ITX나 새마을호와 같다. 중급행 열차는 군, 시, 특별시, 직할시에서만 서는 열차로, 대한민국에서는 무궁화호급으로 취급된다. 완행 열차는 폐지된 역을 제외하면 모든 역에 다 서는데, 대한민국의 옛 통일호나 비둘기호와 기능이 유사하다. 그 외에 공업지대나 큰 도시 안에서만 운행하는 통근 열차,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편성해 운행하는 혼합 열차가 있다. 화물 열차에는 집중수속 열차, 순환 열차, 일반수속 열차, 군수 열차, 특수 열차가 있다. 집중수속 열차는 매일 역과 역 사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김정은 또는 철도성 명령, 단기간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화물을 실어 나를 때 특별히 운행한다. 순환 열차는 집중수속 열차와 기능이 유사하지만, 큰 공장이나 기업소의 생산성 보장을 이유로 자원을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군수 열차는 군수 생산에 필요한 물자나 무기, 군인을 실어 나른다. 특수 열차는 철도의 건축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량이 큰 물체를 운반하는 열차다. 임시 열차는 급히 옮겨야 하는 물건, 급히 수송해야 하는 인원을 태우는 열차다. 그 종류로 사고복구 열차가 있는데, 이는 철도에서 열차 사고가 났을 때만 움직인다. 평양물결표 모스크바 국제열차 국제열차로는 평양물결표 선양물결표 베이징 모스크바 간을 운행하는 열차와 평양물결표 하바로프스크 물결표 모스크바 간을 운행하는 열차가 존재한다. 전자는 외국여행자에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때에는 베이징부터 승차가 가능하지만, 국제열차와 일반 국민이 승차하는 차량 사이에 식당차가 연결되어 양쪽의 열차 사이의 왕래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최후등열차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의선의 국제열차에서도 신이주 물결표 평양간의 5에서 6시간 정도를 필요로 한다. 후자는 평양물결표 두만강간의 운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운행되지 않았다. 1993년 당시 우등열차로는 평라선 개통인 평양청진 두만강간 급행 1위 열차와 평의선 개통인 평양신이주간 급행 5,6 열차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는 일주일에 1위 이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과해 하바로프스크를 지나 모스크바로 가는 국제차량과, 후자는 심양을 통해 베이징이나 모스크바로 가는 국제차량과 연결되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 평양청진 사이 소요시간은 급행 1위 열차가 하행 17시간, 상행 14시간 반, 중급행 15,16 열차 이하행 21시간, 상행 20시간, 완행은 25에서 29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특히 선로나 차량 정비 상황이 악화된 지금은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의 거리에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고도 한다. 특급열차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이 탑승할 수 있는 열차로 국가행사에 관계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노동당 총석인은 외국에 나갈 때의 전용 특별열차를 자주 이용했다. 2001년 7, 8월에는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2004년 4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베이징을 방문했다. 2011년 김저일의 사망과 관련해서 조선중앙방송은 그가 경제순실을 위해 특별열차 안에 철도 운행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대한민국 국정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당시 전용 열차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여, 김 위원장이 평양룡성역에 대기 중이던 열차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열차등급과 열차명이 같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열차의 번호는 보통 숫자를 쓰며, 가끔 문화어 단어가 붙기도 한다. 열차의 종류에 따라 번호가 다르다. 열차번호는 평양을 기점으로 번호를 붙여 사용한다. 하나의 열차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번호를 가지는데, 지방에서 출발해 평양을 거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4개까지 가지기도 한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홀수, 지방에서 평양으로 올라오는 열차는 짝수 번호를 붙인다. 열차 번호는 여객열차부터 붙이며, 각종 화물열차와 특급열차에 이르기까지 번호를 철도성에서 붙이고 실행시켜 나가도록 규정되었다. 열차 번호는 철도성 전체적으로 규정화되어 있고, 철도국 내에서 열차를 조직하려고 할 때에는 무조건 철도성의 승인과 규정의 요구대로 붙이도록 되어 있다. 여객열차의 번호는 1에서 600번을 사용하며, 최대 급행열차, 중급행열차, 완행열차, 일반열차, 통근열자 등 순서로 붙여진다. 급행열차는 1에서 16번을 사용하며, 평양해산, 평양무산, 평양신이주, 평양나진, 평양금골, 평양해산, 평양평강 등에 운행된다. 철도성에서 운행하는 일반 여객열차는 16에서 100번을 사용하며, 평양사리원, 개성, 함흥사리원, 신천, 평양나진 등이 있다. 철도국 내에서만 운행하는 일반 여객열차는 100에서 200번을 사용하며, 청진청진, 함흥북청 등이 있다. 통근열차는 300에서 600번을 쓴다. 화물열차는 중요도에 따라 운행거리, 조차장과 조차장 사이, 철도국과 철도국 사이, 철도국 안으로 실어나르는 화물의 중요성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매역에서 화물을 싣는 열차는 600에서 1000번, 소화물이나 변화하지 않는 물품을 실은 열차는 1000번대를 사용한다. 외국 화차들을 수송하는 열차는 특별히 2000번대를, 기술력과 기술력 사이를 오가는 열차는 3000번대로 붙인다. 집중수송열차는 6000번대, 특수열차는 7000번대, 순환열차는 8000번대를 사용한다. 군수열차는 10,000번대 이상을 붙으며, 군수자재나 군수물자 등 화물의 종류에 따라 번호가 다르다. 임시열차는 철도국 내에서 자체로 번호를 붙이며, 6000번대를 많이 사용한다. 조차장과 조차장 사이 여러 철도국을 지나 운행하는 열차는 1000년에서 2000년번대의 일부를 번호로 사용한다. 특급열차는 9만 번대 숫자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지명이나 유명한 명승지나 산 등을 붙여 번호로 사용한다. 이외에 철도성장의 명령으로 김정은의 직계나 국가급 임무를 나르는 열차는 문화어 단어 없이 8만 번대를 쓴다. 국민이 승차권을 구입하려면, 국민증과 경찰기구인 사회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여행의 목적을 담은 여행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여행증명서를 열차 탑승 중에도 휴대하지 않으면, 검표와 경찰의 불신검문 때 강제로 하차되고 때로는 체포되어 강제수용소에 보내지기도 한다. 요즘은 발행조건이 식량사정 악화 등으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면 발급까지 1에서 2주가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행인에게 담배나 유로엔 등의 외화로 뇌물을 전달하면 약 이틀 만에 받을 수 있다고 탈북자 망명자의 이야기로 전해진다. 1993년경의 요금은 평양 청진간 급행 고급 침대가 87원, 완행 일반 좌석이 20원 정도였다. 당시 국민의 평균 월급이 70에서 110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저렴한 편은 아니었다. 화폐 개혁 실패 이후 극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당시에 200에서 300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